아리랑과 요들이 만나는 행사 여기 또 119 소년소년 합창단도 곧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박수 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누가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이라 컨셉토록 내가 하나 있게 네 마음 외로울 때 아파서 눈물 날 때 언제나 기대 넓은 아숨 줄게 한 번을 사랑해도 천번을 사랑해도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 오빠 알만 믿어봐 하나 둘 셋 넷 오빠 알만 믿어봐 서둘나만 오시라 손동님은 말이 아냐 하나 둘 셋 넷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이냐 평생처럼 내가 만나줄게 남자답게 내 말 책임질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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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 오빠 오늘도 덩체만 오르 japanese 뿌리보어도 무조건 아는 중에서 나오라고 해요 오빠 사랑해야 까 Merk saved mi 당신뿐이다 하나 둘 셋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 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들 모두가 내가 내가 울려 버려놓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여러분들뿐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일하고 같이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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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 장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말려갈 거야 쩘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감 대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달려갈 거야 대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여러분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천국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달려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